지난달 외국인 국내 채권 보유액이 100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화되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점쳐지면서 외국인들의 채권 투자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외국인 채권 보유액은 95조 2천억 원으로, 전월 93조 7천억 원보다 1조 5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보유액 기준으로 2개월 연속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것입니다. 만기 상환액을 제외한 지난달 외국인들의 채권 순매수는 4조 2천억 원으로, 전월 6조 1천억 원보다 1조 9천억 원 감소했지만, 작년 월평균 유입액 3조 2천억 원보다는 많았습니다. 유럽계가 2,200억 원, 미국이 1,700억 원에 순투자를 했으며, 일본도 작년 10월 이후 5개월 만에 순투자 유입으로 전환했습니다.